신학적 기호 왜 목회자들이 기독교 세계관을 낯설어 하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신학과 별로 연관이 없다는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은 그냥 학교에서 공부는 그냥 어떤 과목, 기독교 세계관은 어떤 철학의 한 형태, 그쪽 불안을 보는데 기독교 세계관도 신학에 포함을 대야 된다고 봐요 신학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기독교 세계관도 들어간다고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 세계관하고 신학하고 무슨 관계냐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우리 개혁주의가 왜 지금 아니 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하냐 왜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하는데 왜 세속주의와 인본주의도 아주 기본적인 것도 구분 못하고 왜 문화에 대한 어떤 여과도 전혀 못하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청교도 시대는 그 사회 자체가 기독교 사회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19세기까지는 적어도 서구 사회 자체가 기독교적인 사회고 모든 어느 영역이든지 기독교의 영향이 깊이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계관이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지금은 안 그렇다나 왜 지금은 이 사회라고 하는 게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교사회란 말이에요 이교사회 우리나라는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아 성도들이 교회 바깥만 나가면 벌써 이 세상의 문화 어떤 이게 벌써 모든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기독교 세계관을 가르쳐야죠 그래야 교리를 통해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아는데 어때요 기독교 세계관을 모르니까 교리를 웨스터미스터 배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배운다고 해서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적용이 되나 못한단 말이에요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개혁주의 내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굉장히 우습게 여기더라고요 아주 별로 전혀 중요시적이지 않나요 그냥 17세기, 18세기, 청교도, 개혁주의 교리 그것만 굉장히 중요시적이는데 그건 너무 잘못한 거예요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을 이게 제대로 교회에 우리 개혁주의에 뿌리 내리지 않으면 개혁주의는 세상 속에서 거의 점령이 돼서 결국 개혁주의 신학 자체도 무너져요 그래서 59페이지 보면 넓은 의미에서 신학은 특정한 종교의 가르침을 연관합니다 그렇죠 기독교 신학은 기독 종교에 있어서 기본적인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첫째 보면 세계관이라는 단어 자체가 독일에서 나오잖아요 독일에서 나오니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첫째로 가장 명백한 것은 기독교 신학이 기독교 세계관의 통일적인 관점에 있어서 구성되는 신념들이 참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를 해명하고 초보적인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발전시키는 건 한다 예를 들면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개시되어진 하나님을 구체화하며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관계, 책임 있는 주체, 역사 안에서 수행할 역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을 기초로 하여 개념화한다 또 조직신학 전반도 이와 관련된 창조와 섭리에 대한 교리, 기독교적 자연관, 일반기시, 특별기시, 기독교 지식관, 재화, 은총,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교리, 기독교 인격관, 자유관, 도덕, 문화, 책임, 교회에 대한 교리, 인간관, 역사관, 이게 전부 다 뭡니까? 기독교 세계관 관점으로 이게 다 다루어진 주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이 뒷받침되지 않는 세계관도 문제지만 세계관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학도 역시 문제예요 어느 한쪽이 결국은 한쪽이 없음으로 말면 결국은 큰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신학이 항상 이런 식으로만 기능한 것은 아니다 때로 전문적인 신학자들이 세계관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하다 그래요 루이스 볼코프나 바빙크나 여러 전문적인 신학책들을 보면 세계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어요 물론 교리적 체계화니까 세계관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자들의 책과 책을 보는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세계관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세계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니 왜 정통개혁주의 신학을 했는데 왜 저러냐 세계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세계관은 볼코프가 동성애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저희 신학책에 썼어요 없어 없잖아요 바빙크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그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그 조립신앙에서는 동성애를 다룰 수가 없거든 그걸 다룰 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룬 그걸 물론 학문의 영역이니까 그럴 요소가 있지만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을 별도로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관점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신학자들과 세계관적 신학을 구분할 수 있다 그렇죠 내가 지금 말한 게 딱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신학자들의 신학과 세계관적 신학 지금 유사개혁주의는 뭐예요? 신학자들의 신학만 공부하는 거예요 그들의 설교도 그렇고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은 우리 밴드나 우리 손민교는 세계관적인 신학을 추구합니다 저는 좀 더 세계관적인 신학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하는 말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조심스럽게 주의, 해석과 비판적 기법 사회가 신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신학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신학자들은 신학은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도 신학자들 외에는 거의 읽혀지거나 이해되거나 기억되어 거의 뭐 알려지네 이에 반해 세계관 신학은 어때요? 세계관 신학은 세계관에는 특정한 문제를 다룬다 세계관 신학은 예를 들어 창조의 결의, 삶의 도덕적 가치, 구체적 근거 인간 본생에 대한 심리학, 문학, 비평, 인격, 이론 노동과 산업, 여가, 예술, 지각, 자연과학, 사회제도, 사회변동, 성, 우정, 정치, 교육 등의 신학적 의미에 관심을 가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계관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개혁주의가 왜 문제냐면 신학자들이 신학을 하니까 문제예요 이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중요하지 그러나 세계관적 신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게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죠? 이런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개혁주의가 똥오줌을 못 가리잖아요 무엇이 옳고 구른지를 가리지 못해 분별을 분별을 못해 분별을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정통신앙이 죽어버려요 교리적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모습 교리적 신앙이 나쁜 게 아닌데 그게 나쁜 거로 변질이 돼버려 변질이 돼버려 그래서 반드시 개혁주의가 세계관을 해야 돼 사실 보금주의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독교 어느 교파든 간에 세계관은 다 필요한데 특히 개혁주의가 세계관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이러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전혀 역할을 아무것도 못해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을 필히 해야 됩니다 세계관을 안 하는 것과 하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진짜 하늘과 땅 차이에요 신학의 세 번째 공허는 기독교 신앙 내 존재하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다양성을 인식할 때 들어간다 신학이 기독교 세계관에 공허한다면 신학적 다양성은 기독교 세계관 형성의 다양성도 말해준다 역사적으로 말해서 기독교는 다원적인 종교다 신학적 다원성은 세계관의 다양성도 말해준다 다양한 기독교 세계관의 통일적 관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다양하게 형성되면 그 세계관 역시 다양성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안치가 말한 다원적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61페이지에 조금 밑으로 중반할 수도 있고요 물론 성경 저자들이 서로 다른 강조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 선지자들의 관점과 요한의 관점을 구별하고 공감과 공수의 신학과 바울의 신학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이 성경 신학의 상호보완적인 요소가 된다 성경이 관심하는 영역은 아주 광대하다 그렇죠?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영역이 광대해요 인간의 영원한 파멸, 영원한 복락, 역사와 기쁨, 슬픔, 정치, 경제, 평화, 도덕, 이교 이게 다 성경 안에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성경 자체가 이렇게 다원 또 다양한 것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뭐예요? 이러한 다양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신학을 통해서 이런 다양한 것들을 바르게 정립하는 게 이게 바로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리차드 리버의 그리스도의 문화 이게 아주 유명한 고전이죠 다섯 가지의 접근 방식이 여기 나와 있어요 다섯 가지 그리스도의 문화에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다섯 가지 접근 방향으로 이 세상의 세계관계, 기독교 관점을 그건 이제 200이에요 자, 거기에 넘어가면 다섯 가지 요점이 뭡니까?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 그다음에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위의 그리스도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문화의 변혁자이신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지금 리버가 이 책에 분석해놓은 다섯 가지 카토리가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계관에서도 말하는 게 뭐냐면 이 다섯 번째 문화의 변혁자이신 그리스도거든요 지금 문화의 변혁자 그런데 이게 나는 이 책, 리버의 책 자체가 별로 그렇게 좋은 책은 아니에요 사실은 분석은 그래도 좀 해놨지만 우리가 이 리버의 사상에서 배울 건 별로 없어요 배울 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배울 건 별로 없다고 다만 이 책이 하도 최초로 기독교와 문화에 관해서 쓰여진 책이라 이 책이 항상 보면 고전에 들어가 있는데 나는 사실은 우리는 문화에 대립하는 것이 올바른 대처라고 가장 최선의 방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나 대체로 기독교 세계관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섯 번째를 가장 좋은 방식으로 얘기해요 문화의 변혁자 문화를 변화시키는 거다 나쁜 문화, 오염된 타락한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문화의 변혁자인 그리스도를 많이 얘기해요 사실은 세계관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러나 나는 다섯 번째도 별로 솔직히 뭐랄까 전혀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우리는 사실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가 더 맞다는 생각이 나는 솔직히 문화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종속된 거죠 문화에 종속된 거 문화의 하니까 그다음에 문화 위에 그러니까 문화 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배한다 문화 위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사회나 기독교가 국교라면 혹시 모를까 이거는 거의 불가능해요 역설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 그러니까 문화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좀 역설적이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서로 적대적이고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서로 혼합적이고 이렇게 좀 애매모호한 그런 역설관계 이 다섯 가지를 니버가 분석했지만 나는 니버의 이 책 자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별로 이런 책을 내가 추천을 안 하잖아요 한 번 읽어봐서 나쁠 건 없지만 배울 건 없어 나쁠 건 없지만 배울 건 없다는 게 참 그 첫 이상의 문화 자체가 당시 존재하는 문화에 대립하는 기독교 전통을 뜻한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비기독교적인 세계관이나 그들의 문화적 사효과는 전혀 대조되는 것으로 본다 나는 이게 가장 옳다고 생각해요 저자는 이걸 추구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어쩌면 제일 역사가 오래 깊어요 문화에 대립하는 게 있어요 터틀레안이 있죠 예루살렘과 아덴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 예술, 철학 등과 같은 문화의 방법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선포자들의 방법을 사용한다 이런 입장의 신학적 근거는 사상과 산발에 나타나는 인간의 타락 다른 삶의 방식에 대한 기독교적인 증언이 있다 결국에는 모든 사상과 행동의 영향이 다 그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런 입장이 현대적으로 들자면 아미시, 지저스 프리플, 기독교 반문화운동 이런 걸 얘기한다 그래요 이런 관점은 문화의 그리스도라본 명령의 두 번째 관점과 상반된다 그런데 나는 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니버가 이런 식으로 쓴 것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합니다 마치 문화에 대립한다는 게 꼭 기독교가 외골수로 산속에 처박혀서 우리끼리만 니버가 꼭 이딴 식으로 분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이런 식으로 분석해놓으면 안 되죠 이건 잘못된 거라고 꼭 쉽게 얘기하면 근본주의적 외골수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를 딱 쳐놓고 누구도 침범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아주 기독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아주 나쁘게 표현했어요 니버 자체가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분석을 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니버가 제정신 가진 신학자가 아니라고 그 사람은 사실 엄밀히 신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사회분석가일 뿐이지 그런데 이 책을 그렇게 또 추천을 하고 그리스도의 문화가 어쩌고 저쩌고 고전이니 많이 헛소리를 추천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두 번째는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라는 명령들의 둘째 관점은 전혀 상반대 둘째 관점은 기독교를 기독교 문화관이나 행동의 프로그램처럼 동의시하는 거예요 이는 터틀리안이 반대했던 영지주의 운동과 19세기 자유주의 신학,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경제제도 자유주의나 보수주의 정책 또는 제3에서 혁명적 운동과 기독교를 동의시하는 경영의 특징 짓는다 이런 전통과 사상은 첫 이상과는 다른 인생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문화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문화의 종석이 된 거예요 문화에 완전히 흡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문화의 종이 돼가지고 문화에 따라서 예수님의 진리가 수시로 변동하고 또 어떤 각 시대 문화적 흐름에 교회가 막 거기에 희청거리고 달려들고 그런 그러니까 문화의 그리스도는 명백히 명백히 교회같이 할 태도가 아니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이 두 번째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있어요 이 두 번째 다 들어가 있다고 신보금주의건 뭐건 간에 유사개혁주도 마찬가지 문화의 그리스도의 문화의 그러니까 철저하게 문화와 영합하는 거예요 문화와 아주 철저하게 같이 연합하고 문화와 철저하게 아주 그냥 짝을 이루어서 하여튼 문화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새 그냥 거기에 동조해가지고 어때요 그냥 어느새 보면 문화에 요구하는 치장을 그런 사고방식 세계관을 철저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화의 그리스도를 가장 어떻게 나쁘게 봐야 돼요 문화의 그리스도가 가장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둘이 서로 대립하는 양극단이라면 나머지 세 가지 이상형은 중재적인 전통적인 신학적 전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세 개가 뭐냐 그러니까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그리스도는 서로 대립적이에요 대립적 둘은 서로 극단 그러니까 서로 양극단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세 가지 나머지 세 가지는 뭐예요 세 가지는 중재적이다 중재적 중재적 중재적인 이 세 가지 문화는 말이 중재지 솔직히 말이 중재지 솔직히 그냥 두 번째 파생물에 불과해요 문화의 그리스도의 파생물에 불과 부파생물 이거는 내가 해석하는 거예요 보통 지금 이 니버의 해석은 지금 이렇게 해석을 안 해요 지금 이 책의 저자는 니버의 이 책을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으로 해석해 놓은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나는 이 책 자체를 니버가 제시한 문화변역적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나는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두 번째 문화의 그리스도가 문화의 그리스도라 하는 이 두 번째 항목에 나머지 세 번째가 결국 종속되는 거예요 종속되는 하나의 파생물밖에 안 돼요 문화의 그리스도는 이성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의 게시가 갇힌 것을 더하여 자연만으로 가능한 것에 하나님의 은총의 도움을 더하는 토마스의 주이죠 토미즘 토미즘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연과 이성의 능력을 보다 높이 보려는 시도다 그러나 이는 죄에 대한 피족의 철저한 전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 사람 또 하나님의 근본적인 새로움을 평가절하는 문화의 위의 그리스도는 자연 만으로 다시 한번 자연 만으로 가능한 것에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는 이게 여러분 바로 토마스 아키나스가 로마 천주교의 가장 중심적 신학의 뼈대를 가장 간략하게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의 구원관 자체가 뭐예요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의 주입이거든요 그게 바로 토미즘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똑같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연과 이성의 능력을 높이 보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문화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문화위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문화를 확실하게 구분짓지 않는 굉장히 애매한 은총과 문화를 결합된 결합된 형태의 신앙을 얘기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결국 결국 괘씨가 그러면 불완전한 거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괘씨가 괘씨가 불완전한 거니까 문화가 거기에 도와줘야 되는 거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안 좋죠 역설 관계 명맹 네 번째 이상 이거는 루토로교 신학과 어떤 제세례파 운동을 나타낸 여기서 자연과 은총 옛사람과 새사람의 긴장이 널리 인정된다 따라서 강조점은 쉽게 타협하지 않고 서로 갈등하는 두 왕국 심의로서의 요구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현대학자들과는 라인홀드 니버 기독교 실제로는 자크 헬를리 이런 입장을 취한다 역설 관계 니버는 한편으로 우리가 정의와 사랑에 부른받았다고 본다 그런 한편으로 공정한 법과 행위를 죄가 무력하게 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적으로 정치적 경제적이뿐만 아니라 군사력도 유용하게 사용해야 된다고 한다 어거스틴과 개혁신학은 제5문항인 문화의 번역자로서의 글씨도에 들어간다 자 이제 바로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문화의 변혁자가 과연 됐냐 이거예요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의 변혁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문화를 어떻게 변혁시킬까 변혁된 실체가 뭐냐 실체를 보여달라 없잖아 하여튼 계속 이 책에 봅시다 여기서 신학적인 주지는 창조와 율법 죄와 은정 죄가 하나님 법에 다스려지는 피조기를 외격시켰으며 은총이 사람들을 회복시켜 그들로 문화명령 가운데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한다는 것 그러므로 예술과 학문 노동과 여가 이루어진 인간의 문화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따라서 기독교 세계관은 사물을 개선하는 문화적 참여를 명한다 그러니까 문화 변혁자이신 그리스도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금소에 우리가 활동해 보면 예수님이 과연 문화를 변혁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문화를 변혁한 건 난 보금소에 아무리 찾아와도 없던데 예수님이 변혁을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사도바울의 많은 서신에서도 과연 문화 변혁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보여주는 말씀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가 죽기 전에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터뷰한 건 뭐예요 이런 문화의 변혁자니 뭐니 이런 헛소리에 빠지지 말아라 이 세상은 망한다 멸망하는 세상이 무슨 변혁이고 개뿌리고 빨리 예수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헛소리 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터뷰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이 개혁주의 문화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 이 5번에 다 여기에 다 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화랑 개혁주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아브랑 카이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만 문화 변혁자로서 그리스도는 성경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끄집어내고 그러니까 이 문화 변혁자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것도 비판받아야 돼 잘못됐다는 걸 비판받아야 되지 이걸 너무 많이 받아들여요 나는 아주 그래서 이 책 자체가 그래서 못 받다는 거예요 리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는 이건 뭐 고전 시리즈에서 항상 들어가는 책이지만 아주 별로 좋은 내용이 없어요 자 5가지의 이상형은 모두 기독교 내 정당한 위치를 가지며 역사적 기독교의 다운주의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5가지는 기독교 내부에서 다 나름대로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 중 어느 한 전통에 확실히 속했을지라도 다른 강조점을 유의해 보지 않는 신학적 편의성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다른 여러 이런 5가지 관점을 다 살펴보고 각 관점의 장단점 또 각 관점에서 어떠한 통찰력이 있는가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있다 이거죠 이제까지 신학이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미치는 3가지를 설명했다 그러나 신학 외에 다른 것들도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참여한다 신학 자체도 다른 요소와 떨어진 것이 아니다 신학사와 신학자들의 관련은 해석각 신학적 용어 개념 형성 신학 방법론 등의 철학적 영향이 있으면 보여줍니다 그 외에 역사 역량도 있다 신학이라고 해서 지식 사회학이 가르쳐주는 것과 분리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런 종합적인 것을 다 이런 개념 용어 그런 어떤 지적인 서로의 관계 어떤 여러 요소 속이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학을 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신학을 바르게 공부한다는 게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신학을 조금만 잘못 맞춰놓으면 신학이 오히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왜곡시켜버리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려요 참 공부를 제대로 바르게 해야 돼 신학자들이라고 해서 개인의 주관성이나 역사적 이전 속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다 신학은 다른 모든 것과 독립해 있는 자율적인 학문이 아니죠 그렇죠?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기독교 신학의 성경적 핵심이 다른 어떤 학문의 내용보다 더 큰 영향을 가지고 또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관과 신학은 서로 분리해서는 안 돼 분리해서는 안 되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세계관이 결여된 기독교 신학은 어때요? 굉장히 내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많은 모순과 어려움에 닥치고 결국은 교회로 알고 한쪽 눈이 가려진 상태에서 희미하게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사실은 기독교 세계관이 없잖아요 기독교 세계관이 없다 우리나라 교회는 아예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것 자체를 낯선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아무리 기독교 세계관 중요하다 숙교하다 얘기해도 그걸 안 받아들여요 또 기껏 받아들인 사람도 아까 얘기했죠 이 다섯 번째 문화의 변혁자이신 게 있어요 이걸 또 받아들여요 그런데 문화의 변혁자는 말이 지금 거꾸로 됐어요 문화가 그리도를 변혁시켜버렸어요 교회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결국 복음이 진리가 문화를 변혁해야 된다 이 얘기지만 실제 현상은 뭡니까 문화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변혁, 변화, 완전히 변지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카테고리를 나눠가지고 이거다 저거다 하기는 그렇지만 어쨌든 니버가 제시하는 관점은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별로 받아들일 게 없고 우리는 좀 더 문화에 대해서 차라리 우리가 본다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문화에 대립을 해야지 문화의 종속 나머지 그 네 가지 문화의 그리스도, 문화의 그리스도, 역설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문화와 또 문화의 변혁자 이 네 가지는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밖에 안 돼요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대한 철학의 기억 아까 우리가 앞전에 여기 있지만 철학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죠 철학도 결국은 뭐예요? 철학도 결국은 인간의 전반적인 영향에 다 미쳐요 꼭 대학에 가서 철학을 공부해야 철학을 아는 게 아니에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역에 어때요? 확고하게 확고하게 미쳐서 철학 자체가 어떻습니까?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 속에 지금 파고들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철학은 어떤 기여를 하는가 철학은 어떤 기여를 하는가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이는 철학과 신학 사이에 폭넓은 관계면이 있다 그런데 사실은 언뜻 보면 신학과 철학보다는 세계관과 철학이 더 가까워요 관계성 보면 그래서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교회에서 기독교 세계관을 좀 이렇게 낯설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 세계관이 철학에 거의 흡사한 쌍둥이처럼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요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사실은 그렇지는 않은데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 뭐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철학용어거든요 사실은 아까 이제 독일어 나왔죠 이 독일어 여기 있죠 이 앞에 형에 이 세계관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신학용어가 아니라 철학용어란 말이에요 철학용어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세계관 하면 뭔가 철학에 대한 다루는 것이다 그 다음은 꺼리는 것 같은데 그건 좀 너무 깊이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잘 자 철학이란 오늘날 용어로서 증의한다면 종교와 그 밖의 모든 영역의 경험과 사상에 내재하는 개념과 논의의 논리를 분석하는 학문이다 철학의 정의를 다시 한번 철학이란 오늘날 용어로서 정의한다면 종교와 그 밖의 모든 영역의 경험 사상에 내재하는 개념과 논리를 분석하는 논리 분석 개념, 논의, 논리를 분석 철학은 말 그대로 인간이 사유하면서 생각하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한자 자체가 그러잖아요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인간이 생각을 하면서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 어떤 문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네요 그래서 그 분석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이다? 개념 정립 개념 정립 개념을 딱 정립시켜 놓는 거예요 또 어떤 물리적 실체가 아니라 좀 더 어때요 인간의 경험과 사상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마음, 우리 속에 철학의 대상은 사실 사물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보고 우리가 무슨 철학할 게 뭐가 있어요 돌멩이로 보고 무슨 철학할 게 뭐가 있냐 인간 자체예요 사실 철학은 사실 인간을 다루는 거예요 인간을 다루는 거예요 잠깐 쉬고 좀 쉬었다 철학적 윤리학은 윤리적 개념에 관심 갖고 과학 철학은 과학적 개념에 관한 논의에 집중한다 그렇죠 이게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게 뭐 사실 철학이 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죠 물론 철학이 다루는 것 자체나 굉장히 어렵지만 어느 영역이든 철학이 없는 영역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런데 이들 개념과 논의들은 철학의 주된 분야를 형성하는 몇 가지 그룹으로 나눈다 그래서 몇 가지 그룹이에요 첫째 논리와 방봉론 진리 중에 인신농적 인신농 그 다음에 실제 한다고 가정되는 것의 전반적이고 다양한 성질이 형의상하 그 다음에 도덕, 예술, 정치 등이 활동에 게재하는 가치들 가치론 그러니까 인신농, 인식론, 형의상하, 가치론 이 세 가지의 개념과 논의들이 기본적으로 이 철학에는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학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있죠 다 들어오죠 기독교 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기독교 철학 기독교 철학도 있으니까 그래서 첫째 철학적 문제는 어디에나 있다 철학적 문제는 없는 것이 없어요 둘째 결국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성질을 지닌 포괄적인 철학적 입장이 발생합니다 철학은 종합의 학문입니다 철학은 종합의 학문이에요 철학은 분석하지만 결국은 그 분석을 다시 하나로 종합하기 위한 게 결국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의 목적은 다시 쪼개는 게 목적이 아니죠 결국은 궁극적인 인간의 운명 인간이 결국 어떠한 사상적 통일체를 가져야 되는가 이걸 종합하는 게 애초에 철학의 발생 원인이기 때문에 철학은 이렇게 종합하는 그런 체계적인 성질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자연주의적 신념으로 통일된 철학적 입장이 있는가 하면 유실론적 신념 자연주의적 신념과 유실론적 신념은 완전히 상반된 겁니다 자연주의적 신념은 말 그대로 어떤 초자연적인 영역 하나님 어떤 이런 인간 외에 또 다른 어떤 존재 어떤 존재 또 다른 세계 영역 이걸 자연주의적 신념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그래서 코스모스 같은 경우가 바로 이 자연주의적 신념으로 우주를 바라본 거예요 그 다음에 유실론적 신념은 뭐예요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아까 얘기했지만 인식론이나 형의상학이나 가치론도 유실론적인 그 전제를 가지고 하면 좋은 방식이 되지만 자연주의적 신념으로 아까 말한 이 세 가지 방식을 쓰게 되면 어때요 파괴되고 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자연주의적 신념이냐 유실론적 신념이냐 하는 이 자체가 벌써 그 철학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예요 철학 자체도 전제가 있다고 보면 돼요 아 철학이라고 하는 게 애초부터 전제가 아니라 그 철학 자체도 어떤 전제를 가지고 철학을 하는구나 우리가 그렇게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후자는 유실론적 철학과 기독교 철학의 주된 역사적 전통을 이룬다 그렇죠 유실론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고 그 위에서 철학을 하는 것이고 그 위에서 결국은 기독교 철학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기독교 철학이라는 게 어떤 학자들은 과연 기독교 철학이라는 게 있겠냐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존재하는가 이게 과연 정당한가 그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 신학자들 중에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철학도 사실은 좀 조심해서 다뤄야 돼요 사실은 조심해서 다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기독교 철학에 대한 나름대로 그런 좋은 책들을 좀 읽어보면 도움이 되기는 많이 됩니다 환원하자면 철학과 신학은 초점이 다릅니다 우선 철학은 개시가 아니기 때문에 철학은 인간의 사유의 결과예요 그러나 신학은 뭡니까? 개시입니다 기독교 신학, 다른 신학 말고 철학은 인간의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학문이 전개되는 것이지만 신학은 하나님의 개시를 바탕으로 해서 신학이 전개되는 것이라 이 둘 사이는 어때요? 서로 철저하게 나누어 있어요 그것은 종교와 신학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괄하면서 삶과 사고의 모든 영역에 있는 근본적인 개념과 논의의 초점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점은 학문과 역사, 예술 그리고 신학 배우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를 보면 사실 우리 사회는 철학이 없어요 우리 사회는 철학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문화를 이런 사람들의 생각을 봐요 굉장히 얕고 깊이가 없고 아주 천박하잖아요 정치하는 놈들을 보세요 머리가 썩은 거예요 이 사회에서 제일 기생충들이 누구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건 두말할 것도 없어요 이 사회에 가장 기생충들 국회의원, 특히 국회의원 나는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국회의원이 왜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 그러면 기생충은 기생충이라고 하지 그럼 기생충은 사람이라고 하느냐 우리 사회는 철학이 없는 사회라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깊이가 없다 내용이 없다 입담은 오직 뭐예요? 가벼운 문화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류, 한류 그러잖아요 한류를 다 좋게 보죠 대부분 우리나라 전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를 보고 아이돌 춤을 보고 하지만 이 한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 뭐예요? 소비문화란 말이에요 소비문화 이 소비문화는 뭐예요? 그냥 콜라 한 잔 마시는 햄버거 하나 먹고 콜라 하나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햄버거하고 콜라 먹는데 무슨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거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거 심각하게 여기는 그게 이상한 거지 한류, 한류 그러지만 결국은 뭐야 생각과 깊이가 없는 그저 단편적인 소비를 하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뿐이에요 전혀 자랑할 것도 없고 자부심 가질 만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이 세상이 유행하는 하나의 유행이지 우리 교회는 전혀 뭐 한류고 뭐고 아니에요 그런 게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래요 무슨 상관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지만 결국 그러나 이제 결국 이 철학이라고 하는 게 건전하게 발달이 되면 모든 영역에서 뭔가 깊이 있는 사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철학적 관점에 근거한 좀 더 깊이 있는 사유 방식을 우리가 배울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그래요 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이 어려운 신학을 그것도 바르게 공부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자기의 사고 방식 자기의 지적인 체계 방식 이런 인문학적인 소양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는 게 쉬운 말로 읽고 쓰고 생각하는 것 이게 축적이 돼 있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게 전혀 축적이 안 돼 있는 인간들이 신학교 와가지고 볼 것뿐이 아니 어떤 신학책을 보면 그게 어떻게 알아듣겠냐 이게 무슨 글자인지 그러니까 그냥 신학생들이라는 녀석들이 기타나 치고 CCM이나 하려고 그러고 무슨 연극이니 영화니 그런 헛짓거리 하잖아 문화사역이니 말이 좋아하면 문화사역이지 그게 뭔가 깊이 파고들려고 하는 그런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냐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먼저 자기의 머리가 어느 정도 깨이고 난 다음에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머리가 어느 정도 깨이고 난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뭐가 들어가겠어 그렇다고 신앙이 바른 것도 아니고 또 올바른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런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닌 애들이 와가지고 강의실에서 무슨 신학을 공부하냐 우리나라 교회가 왜 이렇게 생각 없는 목사들이 왜 저렇게 많이 설쳐되냐면 바로 깊이 있는 사고가 없는 자들이 가벼운 신학을 배우고 문화의 종속이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고의 통합은 모든 학문이 공통적으로 가진 이론 수준의 선에 간다 사고의 통합 통합된 사고 즉 종교 철학, 과학 철학, 교육 철학, 예술, 정치 철학 이 모든 것들은 공통된 철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 신학은 철학과 비슷한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신학 역시 이론적인 학문이다 그렇습니다 신학 자체가 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신학은 이론을 무시하는 신학이에요 얼마나 멍청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론을 무시해요 영성신학 영성신학이 그래서 나쁜 거예요 영성신학이라는 것 자체는 이론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왜? 말 그대로 영성 인간의 어떤 내면의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앉아서 책을 보겠어요 그들이 연구를 하겠어요 물론 영성신학에 그들이 가르치는 말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영성신학을 공부하게 되면 어때요? 하나님의 개시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친밀성은 못 느껴요 그리고 더 좀 분명한 올바른 신학적 체계를 뼈대로 세우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영성신학 같은 경우 그래서 영성신학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아주 정제합니다 그것은 아주 나쁜 거예요 아주 나쁜 신학이에요 지금 영성신학을 또 어떤 신학의 21세기 신학의 주축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가 돼서 참 문제인데 영성신학은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신학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철학의 통합적 역할은 이중력입니다 첫째로 철학의 탐구의 활동은 모든 학문과 그들의 상호관계에 관계한다 그렇습니다 철학의 철학적 탐구 철학적 탐구 아까 얘기했지만 인식론, 생의사, 가치론 이런 것들 우리가 이런 탐구의 활동 탐구의 활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이론적인 것을 뼈대를 세우고 뼈대를 만들고 그 내용을 채우고 어떤 걸 분석하고 통합하고 분해해 보고 이런 것들은 모든 학문의 서로 상호관계에 발전합니다 둘째로 철학적 탐구의 역사는 거의 모든 주제와 거의 모든 형태의 세계관의 다양한 개념과 논의, 레퍼토리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세계관에 대한 신중한 논의는 철학적 문제와 철학적 전통 모두를 깊이 의식하도록 한다 그러나 철학도 신학과 마찬가지로 전문화되고 기술적인 것이 되어 항상 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사고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철학이 기독교에 도움이 된 건 없죠 도움이 되었다기보다는 철학이 오히려 신학을 굉장히 망친 면이 많아요 전 기독교 역사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철학은 어때요 기독교 신학의 좋은 도움보다는 오류가 많이 섞인 것 중세 철학, 중세 신비주의 신학, 근대신학, 근대자유주의 신학, 특히 현대신학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뭡니까 성경이 아니라 결국은 철학에서 영향을 받은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여기 나오네요 어떤 철학자들은 세계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아까 우리가 신학자들이 세계관에 관심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철학자들은 또 세계관에 대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세계관 철학자들도 철학 자체의 이론에 몰두하다 보니까 굳이 세계관에 관심을 가질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철학이 전형적으로 사변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론에만 머물어요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느냐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체계와 논리와 이론을 분석하는 것 자체만 그냥 몰두해서 그거 외에는 다른 걸 아예 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도 철학자들의 철학과 세계관적 철학을 구분해라 세계관적 철학은 참 이건 할만하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사실은 세계관적 철학이잖아요 그러나 철학자들의 철학은 사실은 전혀 어떤 세계관적인 활동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전자는 철학자들이 철학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주로 전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복합적인 과정을 거치는 철학 내 전문 기술적인 문제를 다룬다 그러므로 이 철학자들의 철학은 아무리 결정적이라고 해도 대개 철학자들에 의해서만 이해되고 반면 세계관적인 철학 아까 말한 것처럼 언어철학 같은 거 언어철학 같은 걸 일반 사람들에게 사실 언어철학이라고 하는 게 거의 소용이 없잖아요 반면 세계관적인 철학은 철학자들의 철학의 결과를 세계관과 세계관 내 특정한 주제들을 형성어 평가하는 데 사용한다 그렇죠 세계관적인 철학은 사실 이게 진짜 말 그대로 거의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는 철학이에요 예를 들면 각자 누구만의 자기만의 어떤 주관 자기만의 어떤 생각 자기만의 어떤 독특한 세계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철학이에요 엄밀히 얘기해서 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철학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러잖아요 철학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철학이 어떤 종류냐 그 다음에 얼마만큼 그 철학이 또 깊느냐 거기에 차이가 생기겠지만 철학이 없는 사람은 없다 아무리 형편없는 어떤 주관적 인생관이라도 그게 또 그 사람의 철학이거든요 철학 그러니까 우리는 철학 자체를 무시하기보다는 좀 더 우리는 철학을 어떤 철학이냐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철학을 이끌어주는 게 사실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세계관적 철학은 자연주의나 유실론이 인생의 의미에 대해 어떤 함의를 지니고 있는지 물으며 그들의 관점을 강화하고 휘판하는 논의를 형성합니다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어떤 함의 어떤 종합적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마치 세계관과 신학과 같이 철학과 철학 세계관적 철학도 똑같아요 노동, 예술, 기술, 사회 변동 이런 정치 모든 역을 철학적 의미로 탐구한다 그러므로 세계관적 철학은 믿을 만한 현대 기독교 세계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세계관적 철학은 믿을 만한 현대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굳이 기독교의 신학을 지지하는 건 아니라도 인간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통찰력 있게 뭔가를 발견해내고 뭔가를 분석해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인문학적 서적이라고 하는 게 잘만 읽으면 신학을 공부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통찰력을 주지만 잘못 공부하면 아주 망해버려요 그래서 괜히 어설프게 자기의 철학, 신학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굳이 그냥 인문학을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내가 철학에 의해서 말하면 함유되어 있는 것은 그 다원론적 성격에 대한 인정입니다 자연주의적 철학도 다원전독 전통에 관한 우선 유실론이나 기독교 철학사에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기독교 사생가들도 다양한 철학적 접근법을 채용하여 자신의 사상을 펼창합니다 플라톤주의나 토마스위민, 르네상스, 계몽주의 관점 등 스코틀랜드의 상식적 실재론 이게 전한번에 재보내준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스코틀랜드의 상식적 실재론이 어떻게 프린스턴 학자들에게 수용이 돼가지고 어떻게 프린스턴의 신학이 형성되는지 아주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아주 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 책에 내용이 있으니까 또 미국에는 또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 접근법 보스턴의 브라이트맨에 대중화된 로체와 보은의 인격적 관념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이들은 소수의 주장일 뿐 현상학과 분석 철학의 관점과 강조점이 기독교 사상에도 현저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이렇게 다양한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는 기독교 세계관의 전통도 다원론적이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신학과 철학의 상호작용 철학자들은 신학자들과는 달리 주관적 요새의 영향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세계관 형성에 대한 과학의 기여 여기 이제 봅니다 신학과 철학 다음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 세계관 형성에 있어서 큰 기여를 한다 과학 철학이란 책도 나왔죠 앨리스턴 맥그라스가 쓴 세 권의 책들 시리즈인데 그 책 내용이 과학 철학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과학에 대한 것 과학을 다룬 하나의 책이에요 이제 어렵고 사실은 과학 철학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사실 읽기가 좀 난해하긴 해요 첫째 우리는 이론적 작업으로써 과학에 의해 개념이 되지 않은 문화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절정교화된 자연이나 세계 개념으로 말할 수 없다 둘째 과학이 세계관에 기여하긴 하지만 그 자체가 세계관을 형성할 수는 없다 그런데 루터 불트마는 순전히 실증적인 과학적 세계관 개념을 추구하던 1920년대 비엔나 서클의 실증주의 열명을 반영하여 성경적 초자연주의를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으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이를 들어 현대의 많은 대중들은 과학은 무한한 것이라며 가정하고 거기다 과학적 휴머니즘을 건설한다 그러니까 불트마는 그 시대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적 초자연주의 왜 성경적 초자연은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 천사도 안 믿고 지옥도 안 믿고 천국도 안 믿고 예수님의 실제적 재림도 안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이적기 안 믿으니까 이런 안 믿는 것을 자꾸 힘들게 붙잡지 말고 쉬운 것은 과학적 세계관 사람들이 과학적 자체를 보편적 진리라고 확실하게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에 의해서 불려주는 건 다 옳다 특임없다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초자연적 자연주의는 어때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눈으로 봤냐 실험으로 결과가 나왔냐 그게 계산해서 정확히 계산이 맞느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어가니까 성경적 초자연주의가 사실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울트마 같은 사람도 어떻게 하면 지금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당대 사람들한테 기독교를 좀 받아들이게 할까 그 결심과 노력이 결국은 뭡니까 그 노력이 결국은 초자연적인 걸 싹 빼고 과학적 실험으로 관찰 가능한 그 분석법으로 이루어진 세계관으로 우리가 한번 기독교를 새롭게 새 시대에 맞게 먼저 널리 알려보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학적 세계관은 엄밀히 얘기해서 기독교 회의주의적인 또 기독교, 더 심하게 나오면 무실론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세계관의 제공, 무실론적인 세계관의 과학적 세계관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무시해 버립니다 그러나 과학이란 자연의 과정이나 관계에 대한 실증적, 이론적 탐구이다 그런 것으로 과학의 영향에는 인간 실전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통일적 세계관에 대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수학이 우리에게 인생을 올바로 살아라, 똑바로 살아라 네 인간성을 고쳐라 수학이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쳐주진 않아요 그렇죠? 달 탐사했다고 해서 인간이 도덕적으로 올바라 해야 된다 그런 걸 발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의문에 해결을 못해줘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과학이 마치 자기에게 빛을 준다 진리에 대한 안내를 하는 아주 새로운 안내자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 의미는 과학 자체는 아무것도 못 준다 그렇게 통계학적 방법과 연관해서 일정한 범위의 자리에만 제한된 이론적 모델을 증인해요 이런 점에서 과학적 방법만을 용인하는 과학적 세계관은 너무나도 제한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다가 과학이라는 잣대를 다 댈 수는 없대요 더군다나 우리 기독교 교회에다 대고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다 안 맞다 그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연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남겠으면 남을 수가 없죠 또 그렇게 판단하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10년 20년 심지어 몇 년만 지나도 벌써 과학은 변해요 그러니까 과학의 이론이라는 것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낡은 것이 되어버리고 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도 드러날 이론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68페이지 거기 보면 실증적으로 경험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만을 모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논리적인 추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비논리적이다 그런데 그 비논리적인 것은 그들은 뭐예요 논리적이다 과학적 논리가 정확하게 드러난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면 최근에 과학자들과 함께 우리가 과학을 어떤 모델이나 범위를 사용하는 창조적인 이론화 여긴다면 과학적 세계관에 대한 주장은 자연적 과정이나 관계에도 종양할 수 있는 전반적인 모델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감춰진 여기에 감춰진 전제가 있으신 그것은 뭐예요 실증하는 모든 것은 다 실증하는 모든 것은 다 같은 관계나 과정을 나타내는 같은 모델에 포함될 수 있다 이 단일론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 경우는 철학적 자연주의의 단일론주의다 그러므로 이 과학적 세계관은 단순한 과학이라기보다는 과학주의와 사실은 자연주의적 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주의 과학주의란 말은 이게 20세기에 나온 용어죠 과학주의란 말은 마치 독립된 하나의 이데올로기처럼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공산주의 무슨 무슨 주의하지만 과학주의라는 건 뭐예요 과학주의는 사실 전세계 모든 곳에서 이 과학주의는 다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세계관은 단순히 사물의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사물이 마땅히 어떻게 돼야 하는지 한다는 가치환도 무관 아치환도 연관된다 사물이 현재 상태 그다음에 그 사물이 마땅히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것도 연관인데 심리학자들과 사회학자들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보았다 하반전 궁극적 가치는 가치 중립적 실증적 통계적 수단에 의해 숙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궁극적 가치라고 하는 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모든 세계관과 모든 철학과 모든 인간의 영역을 그냥 다 중립적으로 보자 쉽게 하면 나쁜 곳 하나님께서 성계부문 정제했잖아요 그 정제 자체도 뭡니까 잘못된 거죠 이 기준에 의하면 실적적 통제적 수단에 의해 수립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통계자료로 많이 들어가요 아브라함 메슬로는 자아성취라는 가치를 심리학에 적용했다 이처럼 완전한 가치 중립적인 과학이란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의 영역에 있어서요 과학이라고 하는 걸 언뜻 보기에는 가장 객관성 있는 가치 중립적 어떤 어느 한편에도 기루어지지 않으니까 과학은 하여튼 믿을 수 있어 과학적 결과는 틀림이 없어 그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많은 편견과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편견과 어려움을 기꺼이 기독교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이거 극복해야 돼 극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69배 지성사를 보면 과학사는 모든 다른 것의 역사와 밀접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지성사 인간이 어떤 사상사 인간이 어떤 이념이라든가 이데올로기 철학이라든가 종교 관점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런 걸 보면 뭐예요 서로 이런 것들이 다 과학과 연관이 됐다 한시대 과학적 개념은 모든 예술가들의 기호에 반영한다 그래서 여러분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 대칭구도니 이런 거니 원금법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에는 전혀 없다가 오는 시대에 갑자기 어때요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화가 원금법에 의한 미술이 탁월하다 또 이렇게 보는 그래서 우리는 예술가들이 단순히 예술을 하면서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실제로 뭐니까 예술 예술이라는 것 자체가 뭐니까 결국은 인간의 삶과 역사 과학 어떤 주의 이런 것과 철저하게 어때요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한시대의 과학적 개념은 모든 예술가 예술가들의 기호에 반영한 된다 연옥 포프 철학에도 그 양육이 있죠 데카르트와 파이팅에 의해 철학을 비교해봐라 정치적 인형과 경제 심지어는 신학적 인형에도 반대한다 정치적 인형과 신학적 이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어떤 외부의 요소에 의해서 변화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지금 신학적 이념이 굉장히 진짜 가면 갈수록 다원화되고 있고 정치적 이념도 어때요 가면 갈수록 아주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이런 현상이 무슨 요인에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눈여겨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칩시다